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차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 인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할거는 바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지만 스타일은 다른겁니다. 파워트레인이 다른거죠. 바로 SM6 가스차의 실시간 견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6 가스차의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SM6 노말 버전 2.0 GDE하고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일단은 가스차는 기본적으로 휘발유 차량보다는 마력과 토크가 떨어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휘발유 차량의 고속 rpm에서 뻗어나가는 그런 힘 이런거는 못 느낍니다. LPG 차량은 말 그대로 조용히 타고 다니시면서 경제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차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은 SM6 가스차 같은 경우는 140마력에 19.7토크고요. 그리고 이제 SM6 GDE 2.0 GDE는 150마력에 20.6토크. 그리고 이제 연비 같은 경우에는 가스차가 8.2, 도심 8.2, 고속 11, 복합 9.3이고요. SM6 2.0 GDE 같은 경우에 도심 10.8, 고속 14.8, 복합 12.3. 그리고 연료탱크 같은 경우에는 LPG가 75리터. 왜냐하면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료탱크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SM6 GDE 같은 경우에는 51리터. 좀 작죠. 근데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SM6가 다른 중형차보다 연료탱크가 작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카드사에 더 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7만원 이상 넣으면 5천원 할인 이렇게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7만원이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집어넣어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6가 2.0 GDE가 다른 이제 뭐 소나타나 K5보다 연료통이 좀 작다. 이게 좀 아쉽고요.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리지만은 SM6 가스차는 가솔린 차량의 그런 고속 RPM에서 뻗어나가는 힘이 없고 그리고 디젤 차량의 초반 토크가 강하다는 그런 장점도 없습니다. 가스차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 그리고 조용조용 타고 다니실 분들에게 정말 어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M6 가스차의 가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M6 가스차는 2.0 가솔린 GDE에 비해서 트림이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최하의 트림인 P 트림이 없고요. SE 트림, LE 트림, RE 트림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일단은 SE 트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여기 보시면 이제 2,477만원. 그래서 2.0 가솔린 대비 가격이 무려 159만원에 인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력은 확실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2.0 LP 엔진이 들어갔고요. 이거죠. 바로 도넛 탱크. 이게 이제 들어가서 원래 가스차의 가장 큰 단점은 트렁크 공간이 여유롭지가 않다. 이거였는데요. 이거 이제 그 가스통을 이제 밑으로 집어넣은 거죠. 도넛 모양으로. 타이어가 들어가듯이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서 일반적인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 대비 트렁크 공간을 70에서 80%를 뽑아 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물론 일반적인 차량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7,80%까지 트렁크 공간을 끌어올렸다. 이건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변속기는 에스트로닉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가솔린에 들어가 있는 7단 EDC 변속기. 이거 습식이죠. 이 EDC 변속기는 현대의 7단 DCT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안 들어가 있고 에스트로닉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다. 아무래도 이제 연비라던가 이런 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사양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2.0 가솔린에 적용되는 모든 안전사양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참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외관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알로우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LED 주간주행 등 LED 방향 지시등 전방 그리고 이제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그리고 LED 보조 제동 등 LED 방향 지시등 1층 아웃사이드 뷰러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내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블랙 인테리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가죽 스테어링 휠, 가죽 핸들 그리고 이제 기본형 클러스터인데 이제 3.5인치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뒷좌석에 분리형 헤드레스트 또 기본적으로 블랙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 변속기 노브가 적용이 되고요. 뒷좌석에 암레스트, 스키스루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키스루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트렁크 공간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전 옛날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에 이제 가스통이 있기 때문에 스키스루가 적용이 안되는데 요거를 이제 밑으로 도넛탱크가 적용이 돼서 이제 스키스루도 LPG 차량에서 볼 수가 있다. 요런게 이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로는 렉 구동형 전자식 파워 스테링이 들어가 있고요. 에코모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방 경보 시스템 그리고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 제가 이제 SM6 차주 아닙니까? 요거는 제가 현실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보면 이제 이게 SM6 키거든요. 요기 보시면 이제 요기 보시면 태양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요걸 누르면은 이제 차에서 헤드램프가 켜지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이 많은 데서 주차를 하면은 가끔 내 차량이 어디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요걸 누르면 헤드램프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차를 찾는 데 좀 더 편안하게 찾을 수 있다. 요게 이제 그 장치입니다. 요게 바로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라이트 헤드램프 요게 또 적용이 돼 있고 앞좌석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네. 그리고 이제 아쉽게도 이제 스마트키 스마트키는 적용이 되는데 요기 보시면 이제 요런 요런 게 아니라 이제 폴딩 타입 무선 리모컨 키가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리전 스마트 카드 시스템. 그래서 버튼 시동, 이력 앞좌석에 매직 앤들, 오토 클로징, 정전식 터치 잠금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크루즈 컨트롤러와 스피드 리미터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 파워 시트. 그리고 나열이는 소중하니까 매뉴얼 요축 받침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직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트렁크 하단부를 발로 차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무거운 짐을 두 손으로 딱 쥐고 있습니다. 근데 트렁크를 열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뒤로 가서 트렁크 하단부를 발로 차면은 센서가 이제 트렁크가 열리는 요런 기능이고요. 또 뒷좌석에 또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열선 핸들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 시스템하고 ECM 룸밀러가 기본으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센터 콘솔 내부 내장 스토리지 요게 어떤 거냐. 요게 센터 콘솔 안에 내부 냉장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에어컨을 틀면은 우리가 이제 생수통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 그거 하나 들어가고 옆에 이제 작은 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냉장 스토리지를 만들어가지고 여름철에 좀 더 시원하게 음료수를 또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요런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 12볼트 파워 아울렛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SM6 실차주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6개의 스피커가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풀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리어 에어벤트 그러니까 뒷좌석에 또 손풍구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S2 트림의 기본 옵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인데요. 제가 중요한 기능을 빠뜨렸군요. 말 그대로 에스코트 기능인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곳에 주차를 했다. 뭐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불이 안 들어온다. 이럴 때 이제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 요게 이제 태양 모양을 누르면은 헤드램프가 켜지죠. 요게 이제 30초간 켜집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어두운 주차공간을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죠. 요런 기능이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못해드려서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S2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은 총 7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프 동승석 매뉴얼 시트 높이 조절장치가 97만원이고요.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나오니까 제가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카 탈성 당신이야 걱정마라. 널 위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SM6 가스차에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준비되어 있다. 97만원. 예 그리고 아 또 밑에 또 파노라마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 단독으로 선택을 하면 94만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18인치 토톤 알로힐하고 또 18인치 타이어가 25만원. 그리고 이제 고급형 클러스터. 요게 이제 계기판 7인치짜리 계기판인데 요게 이제 19만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좌석 통풍 그리고 이제 동승동 파워시트가 78만원. 그리고 이제 S링크 패키지 1이 107만원인데 요거는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보시면은 네 S링크 패키지 1이라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S링크 8.7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하고 CD 플레이어 그리고 운전석 이지 억세스. 요게 더 중요한 게 제가 형광펜치란 앞좌석 통풍 시트 플러스 동승석 파워시트 동시 선택했을 때는 동승석 이지 억세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LED 라이팅 패키지 1. 요게 74만원인데요. 요것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LED 라이팅 패키지 1이라고 해서 예 LED LED 퓨어비전 헤드램프하고 3D 타입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그리고 LED 전방 안개 등 코너링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제가 S2 트림의 기본 옵션하고 선택 옵션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하하하하 내용이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2부에서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아가라 폭포 세밀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구독자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맨날 집에서 견적만 냈는데요. 정말 이제 뛰쳐나가야죠. 그래서 정말 뛰쳐나가서 차량의 실시간 리뷰를 찍으려고 합니다. 골방 탈출 프로젝트. 그래서 구독자분들 가운데서 저에게 차량을 좀 빌려주실 분들 이분들은 이제 여기 밑에 이메일 주소 보이시죠? 여기로 이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차량을 좀 빌렸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소중의 사은품도 드리고요. 정말로 지금 구독자가 만명이 넘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컨텐츠에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어리버리하고 자동차 지식도 무지 얕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좀 도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하는 찻사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찻사남이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찻사남. 그리고 홍길동 구름위에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 해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목록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현대, 기아, 르노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목록에 가시면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푹푹싼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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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